하이! 헬로 헬로 아임파이 땡큐 앤유 오늘 여러분 뭐하는거죠 오늘? 뭐하는거에요 오늘? 오늘 마플마플 PVP 웅하으 마플마플 PVP? 마플마플 룬터 마플마플 PVP보다는 제목이 무슬모 PVP라고 하는게 더 어울리려나? 직업 선택해서 그 직업으로 싸우는 아주 간단한거고 저는 관전자 각별님 왠지 먼저 쏙 빠지는거죠? 우리만 고통받고? 예? 난 소환술사 할거야 각별님이 사수 그리고 운터님이 소환술사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수 아아 여기가 PVP야? 어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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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뭐야 뒤에 더 나와 아 여기 크리퍼가 나도 공격해 야 화살이 안 날아가는데? 이거 간짜야 가짜 화살이야 이거 속았어 좀비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니 왜 다 놔두셔 아니 우선이 혼자서 워킹데드 찍네 아 왜 나한테 와 우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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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겼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누구 누구 사람 아직... 아니 활이 안나가아 ㅋㅋㅋㅋㅋ 아니 좀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지? 뭔 말에요? 야 활이 아래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! 아! 와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활을 이렇게 써세상 어떤사람이 안해. 안해. 못해. 아...